성경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 전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의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이제 사형 온도를 내린 후에 사형을 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에게는 죽일만한 죄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빌라도를 좀 잘 생각해보면 그는 그냥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아무나 맡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뢰하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해서 빌라도를 발탁해서 믿고 그에게 맡긴 겁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나름 꽤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유대의 총독이 되자 유대 지역을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은가 답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부터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하여 유대의 종교를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국회격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빌라도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이해했고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 그룹이 주축이 된 이 사내들인은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곳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의에서 예수님을 취조하고 신문하고 내린 결론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엉터리 가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조작을 해서 내린 판결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보관 국가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은 내렸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집행권자인 빌라도한테 와서 빨리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그들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로마의 법에 의한다면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곤 23장 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어떻다? 제가 없도다 하니. 그러자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대들기 시작하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기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갈릴리.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아 이거구나. 이 골차품 문제를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찾은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라고 그러지요. 유대인들의 원래 왕족을 인정해가지고 너희가 로마의 권한을 이앙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바로 해롯 안티바였어요. 마침 이 해롯 안티바가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있었어요. 빌라도는 그것에 착안해서 이 골차품 문제를 그에게 떠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해롯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3장 8절을 보세요. 해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어떻게 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재미있어 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됐다. 두 번째는 어떤 이적을 행할까 바랬던 연고다. 해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해롯 안티바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아내 해로디아와 억지로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무서워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유독 세례요한만큼은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게 누구였을까요? 왕비가 된 해로디아예요. 그래서 해로디아왕이 잔치를 베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딸을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해서 해로스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들고 너의 소원이 뭐냐 묻게 만들어요. 그 소원이 뭐였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수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체면도 지켜야 되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그 세례요한을 목을 친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가 어쩌면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일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해로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목을 쳤는데 부활했단 말이야? 이제 내가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악몽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저렇게 초라한 몰골로 자기한테 사형수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온 거예요. 예수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저 말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자기 몸도 힘들어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위협할 만한 존재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장 11절입니다. 해로시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희롱했어요? 또 뭐 했어요? 빛난 옷을 입혀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야 왕이라면 이런 옷 좀 입어줘야지 그러면서 자기 옷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도로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 이 해로드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해로드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자기를 살펴야 돼요. 해로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유로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온 사람. 두려움에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좀 교회 나와서 좀 예배드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진 않을까? 가서 회개하면 다 죄 용서해준다는데 이 죄책감에서 내가 좀 노인받을 수 있진 않을까?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다 들어준다더라? 기적을 행해서 다 풀어준다더라?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진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는 이적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 결단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게 그럴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덤인 것입니다. 이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적을 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지켜야 될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무리 급해도 일하는 그 일터가 내가 있을 자리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무리 시험이 코앞에 닥쳐왔어도 책상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곳은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해롯은 지금 마녀의 주가 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고민하던 빌라도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누가 보금 23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사람을 다 지금 치조하고 신문해봤다. 그런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즉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 그래서 내가 너희끼리 문제 해결하라고 해롯한테 보내봤다. 그런데 해롯도 이 사람에게 죽일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너희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협상 한번 하자. 그리고 내놓은 게 16절이에요. 내가 적당히 좀 때려서 내보내겠다. 이 성난 군중들을 예수님을 좀 매질해서 내보내면 화를 좀 누구로 뜨릴 수 있을까 싶어서 빌라도가 내놓은 협상안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가급적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덕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제가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남편들은 아내 말 듣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빌라도의 아내는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누구보다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괜히 여기에 휘말리지 말아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안 좋은 꿈을 꿨다. 이거 심상치 않다.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게다가 빌라도가 아내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찝찝한데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 예수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의 법 뭘 어겼는지 빌라도 당신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정작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사람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구약을 알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돌아볼 때에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알아보라고 눈치채라고 몇 가지 사인을 같이 보냈는데 그 사인, 그 증거를 예수님이 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인 이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오히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좀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무리들의 요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완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뭐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이 자를 놔줄 것입니까? 지금 대세의 자상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를 죽이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종교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정치법으로 걸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반역자, 밀란을 일으키고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순 거짓말이지요. 예수님이 문명히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런데 납세 거부 운동했다. 로마 반역회 했다. 이거 놔줄 거냐? 그러면 당신은 황제에 충실한 신화가 아니다. 당신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직접 이 문제를 황제한테 들고 갈 거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빌라도가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의 마음에 자꾸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고민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6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백성들이 총독에게 요구를 하면 총독은 무조건 제수 한 명을 놔줘야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빌라도가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수를 고르는데 그냥 고른 게 아니라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 아이고 저런 놈은 막 치를 떨 정도로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을 골라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좀 바라보세요. 저 좀. 그게 누구다? 바라봐. 빌라도의 생각에는 저런 흉악범하고 예수를 갖다 놓으면 분명히 이 백성들은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빌라도의 착각이었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악랄해졌는지 저런 흉악범 놔줘도 좋으니까 예수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을 툭 내던지고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언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사용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때 빌라도가 한마디 툭 내던진 말이 마태복음 27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난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제한이 너희가 당하라. 자, 내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 똑똑히 봐.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죽일만한 죄가 없다고 보는데 너네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 내준다. 나는 죄 없다. 모든 이 책임은 니네들 져라.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법대로 다 삽니까?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 그 자리의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터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똑똑해서 총독이 된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총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싼쳐주신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 하만이라고 하는 내시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성문 문지기인데 문지기 주제에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거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저거 어떻게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느 날 날 잡아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 꼴보기 싫은 유대인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공교롭게도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폐의가 되면서 그 뒤로 왕비로 발탁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고받은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모르드게가 심부로몬 그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너 홀로 목숨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겠지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예뻐서 왕후가 된 줄 아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잘 알겠습니다.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산미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충북이도 해 주십시오. 나와 내 신여들도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왕 앞에 가면 누구든지 왕비도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이 규례가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신앙은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때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애쓰대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자기의 목과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때가 되었다 싶으면, 역할 다했다 싶으면 더 필요한 곳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종종 서울에 알만한 큰 교회들에게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고 싶다고 이력서를 내달라는 요청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력서를 내는 순간 나는 대연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여자와 이혼한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해 주실 리 없고 교회에 부흥할 리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력서는 못 냅니다. 그러나 청빙서는 보낼려면 보내십시오. 제가 이력서도 안 냈는데 그 큰 교회가 그 많은 장로님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불러준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아니면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빙서를 보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참 아쉬워하든지 좋아하든지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있으라고 붙잡아서 제가 있는 거 아니고요. 떠밀어서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기서 뼈 먹고 죽으라면 여기서 죽어야 되고요. 내일이라도 가라면 당장 찜 짜서 내일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확실히 말하실 때까지 싫든 좋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으롭게 쓰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 때 빌라도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채 하고 죄 없는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로마의 장교로서, 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나의 명예가 누가 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지금처럼 인류가 사라지기까지 계속 애워져야 될 이 사도신경 안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으로는 불려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었더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빌라도를 책임져 주셨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빌라도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당장에 있는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런데 자리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리는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만 잘 감당하고 절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리가 밀려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유익한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불을 두려워해야 불에 대지 않습니다. 물을 두려워해야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보금 23장 18절 보십시오.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또 21절 보세요. 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23절 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재촉해요. 그 큰 소리에 빌라도가 눌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때로는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크다고 해서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우병 사태 때에. 경험해 봤잖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은 참 진리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양측이 소년의 거짓말을 아시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거짓이 미화되고 거짓이 옳은 것으로 호도되는 사회는 결국은 늑대가 나타나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연성결교의 성도 여러분, 다수의 자리든 소수의 자리든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참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헤롯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빌라도의 자리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다수의 자리에 쓰면 마음이 참 편하지만 소수의 자리에 쓰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 줄 알면서도 소수의 자리에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라면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되고요. 얼떨결에라도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에서 막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치조를 받아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또 헤롯한테 옮겨져서 또 거기에서 시달려요. 그러다 다시 빌라도에게 옮겨져서 치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채찍을 맞아요. 로마의 채찍은 이런 막대기에 이러한 가죽끈이 매달려 있어요. 그 가죽끈 끝에는 아주 뼈쪽뼈쪽한 납족갓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힘껏 내려치면 그 납족갓이 살에 탁 박혀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당기면 이 살점을 물고 뜯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채찍을 온통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형 향장인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그 십자가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픽 쓰러지는데 로마 병정이 보기에도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얼굴이 좀 새까매서 눈에 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구레네 지역 출신이에요. 구레네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 지도로 말하면 리비아 정도 된다고 해요. 너 잘 걸렸다 이루와라. 그러면서 억지로 얼절결에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복이 돼요. 얼떨결에 지는 십자가라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잘 감당해내고 잘 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모셔서 축복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가정이야기에서 또 죄송한데 할게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목사의 딸이 안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싫으니까 우리 딸에게 입을 많이 대지요. 너 왜 그렇게 치마 짧게 입고 다니니? 너 목사 딸인데. 옆에서 또 너 목사 딸이 예배를 그런 태도로 드리면 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울면서 그래요. 아빠 나 다른 교회 좀 다니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나 다른 교회 좀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는 아빠 딸이야. 아빠는 목사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게 하셨고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경 쓰이지만 그거 다 너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미리 너한테 챙겨주고 알려줘서 그렇게 사는 소리니까 쓰게 듣지 말고 달게 들어라. 그거 달게 들으면 언젠간 그런 말들 때문에 너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원해서 목사 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기회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때로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임원의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막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구역장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좀 늦게까지 푹 쉬고 싶은데 교사하려면 일찍 나와야 돼요. 찬양대하려면 일찍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십시오. 때로는 복도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이것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부탁이라 노라고 못하고 얼떨결에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얼떨결에 예 했거든요. 그럼 전화해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니에요. 얼떨결에라도 하세요.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모습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리네 사람 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동역자들, 여러 사람에게 무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마가에 의하면 바로 구리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간이 흘렀더니 어느새 이 구리네 사람 시몬 구경 왔다가 호기심에 얼떨결에 십자가 졌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의 아내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바울이 이분은 나의 친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어떨결에 지는 십자가라도 반드시 그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축복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때로는 며느리가 내 십자가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일 수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나를 시시콜콜 따지고 트집거는 그 이상한 직장 상사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잘 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자리, 빌라도의 자리, 시몬의 자리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더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할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도 사형을 당하게 돼요. 십자가 사형법은 로마 사형법 중에 최고 극형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십자가 사형 안 합니다. 아주 흉악범만 사형합니다. 때문에 이 두 강도는 정말 흉악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사형당할 정도로 흉악범으로 살고 십자가 사형당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을 구원받을 수 있는 다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강도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가 보금 23장 39절부터 43제를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메시야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능력 많이 행할 줄 안다며? 지금 당장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죄인이 이분과 같은 동일한 정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다. 41절.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당해야 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분은 그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42절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가끔 이 42절 읽다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새벽기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꼬박꼬박 11조 했거든요. 이 사람은 11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뭘 갚아요? 그런데 이건 천냥빛 정도가 아니에요. 42절,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평생 흉합범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했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게 은혜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데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마지막 일품 싹을 정산하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줬고요.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 줬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이 일한 양을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장으로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그걸 생각해서 필요한 만큼 준 거예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른받아서 주님 앞에 이만큼 겨우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이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빠져. 너는 같이 못 가. 자꾸 판단하고 정제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오른쪽 강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구원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왼편 강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40절에 나왔어요.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교회 계단 올라가다 보면 지하철 바로 입구 교회 그 마당에 나무로 이번에 새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 강용호 집사님이 문행 집사님이 거기에 갓바라는 걸 덮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멀건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늘 띄어요. 제가 거기다가 나중에 글을 하나 새겨 놓을까 해요. 당신처럼 하나님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시뻘겋게 뜨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 마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있는 자리도 알아야 돼요.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있으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으면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고 빨리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십자가라는 자리는 예수님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자리는 예수님의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기 위한 진검다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때로는 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잘 지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바로 그 옆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진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옥의 대합실이 아니라 지옥행 기차의 대합실이 아니라 천국행 기차의 대합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